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주주시크릿의 미주입니다. 사실 저희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약간 긴장해서 못 외울까 봐 여기에 막 이렇게 적어왔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서 하나도 까먹지 않고 잘 해냈어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사실 저희는 오늘 여기 오는 걸 방금 알아가지고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. 너무 좋아요. 여러분도 모르셨죠? 여러분도 모르셨죠? 몰랐어요? 저희 모델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? 네! 저희 어때요? 너무 좋았어요! 맞죠? 저희는 어때요? 저희는 어때요?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앞에 누나는 항상 빛이나 이런 게 있는데 누나 예뻐서요! 누나 예뻐서요! 누나 예뻐서요! 누나 예뻐서요! 누나 예뻐서요! 아, 저렇게 있네요. 저도 밤이 무서워요. 저도 밤이 무서워요. 저희도 밤이 무서워요. 아, 맞는 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러블리즈로 의문 열 참고 왔었던 것 같아요. 왔었어요. 근데 또 한 번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주시니까 네.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? 너무, 너무 뜨거워서 빵이 나고 언니가 더 좋아요 아니야, 바보야, 우리가 더 좋아 왜 저래, 왜 저래 왜 이렇게 잘하나 봐 바보야, 우리가 더 좋아 쟤네들 지금 거의 뭐 팬미팅이야, 팬미팅 저러니까 내 플러팅이 안 먹히지 저러니까 네 플러팅이 안 먹힌다 파이팅 하자, 파이팅 약간 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위주가 되게 편안해 보인다 고마워요 혹시 저희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네 진짜요? 여러분, 저희 노래 따라 부르실 수 있겠어요? 네 그러면 저희가 포인트 한번 해드릴까요? 네 뭐야, 지금 얘네들 행사대 버트리가 생겼네 벌써?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? 이거 아니야 필수 아니에요 필수 아니에요 필수 아니에요 아니야, 이거 아니야 찾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사자 맞아, 사자예요 다 잘하는데?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, 둘, 셋 내 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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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으로 약속을 해 약속을 해 또 찾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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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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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differences 고마워요 고마워요 hem 보여주는 하다 그 하다